신선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약국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대전 5만원 약사 사건입니다 결국 폐업을 했는데요 폐업이 남긴 건 뭔지 이렇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5만원 약사가 무슨 얘기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서 잠깐만 좀 상기시켜드리죠 어떤 사건이었죠 문제가 된 약사 김약사라고 하겠습니다 김약사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의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에는 모든 판매 물품에 5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약에 상관없이 다 5만원 약품 의약 외품 다요 실제로 그렇게 판매를 했고요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소송을 해서 이기면 환불해 주겠다 이러면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발생한 일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 잠시 보이죠 한국을 욕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청원을 피해자들이 올린 거예요 이 청원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숙취해소제 3병을 구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사가 결제를 하는데 휴대전화에 5만원 결제가 띵동 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취해소제 그거 그 병 사면서 얼마예요 안 물어보는 경우 많거든요 결제해 주세요 하면서 카드를 냈어요 그랬더니 5만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또 5만원이 띵동한 겁니다 그래서 막아서 결국 세 번째 결제는 막았는데 숙취해소음료 2병에 10만원이 결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환불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 준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었으니까 환불해달라고 그랬더니 약사가 환불 받으려면 민사로 고소해라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냐 당정 환불하라고 하자 자기는 금액을 붙여놨고 내 잘못은 없다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자신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 보건소로 연락해봐라 보건소에 연락하니까 그 약국이 어딘지도 알고 여러 번 민원이 와서 직접 나가봤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약사회 대한약사회도 연락을 했더니 그곳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 약국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이미 약사회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기 전까지 대응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국이 12월 24일 약국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1월 1일에 문제가 터졌어요 일주일 만에? 네 그리고 1월 4일 청와대 청원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니까 약국 문을 연 기간이 날짜로는 19일 실제로 영업일수는 열흘 남짓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폐업을 했습니까? 네 지금은 문을 닫고 폐업을 했습니다 1월 11일 자정까지 문을 열었고요 12일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찍은 사진 보여드리고 있어요 왼쪽은 그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창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전시에서 김정남 기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완전히 폐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대전시 약사회가 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허 취소를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모든 약이나 또 약 이외에 물품 가릴 것 없이 다 5만 원에 팔아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카수도 5만 원 5만 원 마스크도 5만 원 그 약국에서 파는 모든 의약품 의약외품 5만 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왜 하필 5만 원으로 정했을까요? 처음부터 5만 원에 판 건 아니고요 세종에 있을 때는 보니까 2, 3천 원짜리를 1만 원에 판다거나 8천 원짜리를 2만 원에 판다거나 그랬더라고요 세종시에서도 약국을 했군요 이분이 그렇죠 천안 세종 대전 이렇게 온 겁니다 5만 원에 판매한 이유 중 분명한 건 소액결제의 무서명 결제가 5만 원까지입니다 서명 안 해도 되는 게 5만 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숙취해소 음료 3병을 한꺼번에 결제하려면 15만 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안 하니까 5만 원 하나 하고 또 5만 원 또 하나 해서 2병 결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그 약사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5만 원을 하신 이유가 좀 특별히 있나요? 오징어 약국 이런 게 또 인기니까 5만 원 오징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약국 사진 그림을 보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징어가 좋아서 5만 원 붙였다고요? 오징어 게임에 5만 원 건이 밖으로 쌓이잖아요 400 몇십억인가 나오잖아요 그 5만 원 건 때문에 5만 원 했다 지금 이게 약사분 목소리예요? 네 아니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 겁니까? 김약사가 규정을 어긴 건 없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박카스 한 병에 5만 원 팔더라도 가격을 표시해서 판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시는 다 돼 있어요? 네 딱지 다 붙어있는 거 아까 사진 보셨죠? 정부는 일반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1999년부터 약국이 약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가격 표시제는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 없어요? 100원짜리라도 5만 원 받건 10만 원 받건 가격표만 붙여서 팔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표만 붙으면 100만 원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박카스 한 병? 관계없습니다 이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약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약국이 좀 드문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도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약사는 입원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런 사례가? 그렇죠 대전에서 산 게 처음은 아니죠 2019년 4월에는 천안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약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약국 유리벽에다가 성인용품 또는 성적 문구 이런 걸 게시하거나 본인이 쓰신 거예요 지금 저 약사가? 네 본인이 저렇게 해놓고 성적인 문구를 낙서처럼 쓰고 그림도 그려져 있는 게 약간 좀 지워져 있죠 그렇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고 이 약국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는데 물론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이 사람이 결국 이것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또 법원은 공주치료 감호수 유치를 결정해서 한 달간 수감돼서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김약사는 과거에도 스스로 정신건강센터에 입원했으나 며칠 잊지 못하고 퇴원한 사례도 있고요 세종에서 약국했을 때도 그랬어요? 네 아까 세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놔두는데 8천 원 하는 인공눈물 사용기한이 한 달 정도 남은 거를 2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환불해달라 그러니까 환불하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환불 안 해주고 또 경찰 불렀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왜 그랬다고 이분은 답합니까? 김약사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측문 과정에서 의약품 5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5만 원 가격 책임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잠깐만요 대기업 횡포를 알리기 위해서 그들한테 배운 대로 똑같이 한 거다? 네 이건 좀 의미심장한데요 무슨 소리인지 이분이 처음 약국을 개설한 게 아산에 있는 대기업 아주 유명한 대기업 사내 약국을 했어요 대기업 사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사내 약국 한 6년간 여기서 영업을 했는데 6년 이후에 계약 만료로 나오면서 소송전이 붙고 고소고발라고 그랬더라고요 아 뭐가 있군요 대기업 그러면서 천안에서 문을 열었는데 약국 이름을 변호인 약국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본인이 막 법적인 이런 걸 문구를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김 약사하고 좀 통화하신 거죠? 다 들으신 거죠?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는데 길게 통화는 못했고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었다니까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입맛대로 쓰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통화 중 옆에서 전화 끊으세요 이러니까 전화 끊기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 냈다면서요 1월 14일 대한약사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김 약사에서 청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출석해서 입장도 밝혔고요 윤리위는 김 약사의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저도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약사라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력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문 닫고 또 다른 데 가서 약국하고 약국하고 하면서 가격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까 봐 지금 걱정인 거거든요 김 약사의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단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겠고요 그 외에 제도적인 문제가 몇 가지 드러났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사의 경우 자격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약사법 5조에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자격을 받을 수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약사 안 된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란 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향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렇지만 약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정신질환자는 안 된다고 할 때 그 의료인에 약사가 안 들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 면허 자격 제한이고요 의료인이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이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의료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물어보니까 약사 면허를 취득할 때 별도의 건강검진이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학사를 취득하고 약사 국가고시 합격하면 면허를 준다는 겁니다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자격 심사를 하는 과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중에 사후에 드러나면 그때는 그럼 자격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까 면허 취소를 요구하거나 하는 게 자격 제한이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없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 이번 기회에 권장 소비자 가격제로 돌아가는 게 어떨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 약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자신이 5만 원씩 받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가격 표시제를 없애고 권장 소비자 가격제를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반화적인데 본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는 이유가 권장 소비자 가격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것이다 판매자 가격 표시제는 이렇게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가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징계가 솜방망이었다는 겁니다 2019년 천안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한약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약사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는 15일 자격정지 처분만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공주치료감호소에 한 달간 수감이 됐는데도 15일 자격정지로 그쳐버렸거든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가볍게 징계했죠? 법이 그랬나 보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건 다른 면허를 받은 게 자격 제한이 쉽지 않잖아요 의사들도 그렇게 심한 징계를 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김약사 약국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간 아산에 있는 대기업 사내 약국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법적 분쟁을 부리다가 2019년에 천안에서 문을 열었고요 21년에 세종에서 문을 열었고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다시 대전에서 문을 연 겁니다 지금 그 약국 문 닫기 전 사진을 보니까 삼스 출신 변호인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연상되는 대기업이 있네요 이분의 아주 개인적인 사연까지 우리가 소개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겪어서 이렇게 정신의 문제가 온 게 아닌가 그것도 그거지만 이번 기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 곰곰이 고민하고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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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